안녕하세요 순애시대입니다 순애시대의 신곡 Forever One의 뮤직비디오 리액션을 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아까 뭔가 나 대각선에서 잘 못 봤어 맞아 저녁은 제대로 처음 봐요 잘 안 받은 리액션 비디오를 처음 해봐 아 그래? 저도 자연스럽게 해야 되신가요? 알았어 자연스럽게 해야 돼 있는 그대로 네 네 오케이 4KG 캠이나 네 자 플레이 하겠습니다 Here we go 누나 시작부터 누나의 얼굴 공격 우와 너무 귀여워 태연이는 지금 콘서트 하고 있죠? 혼자서 저렇게 콘서트 절대 안 하죠 근데 하하하하 이렇게 해서 한번 해줘요 에잇 아 예쁘다 아 아 아 아 Good morning 연기해요 연기하고 있어요 수상식 대배우 느낌 대배우 아니 귀여워 옛날같은 어렸을때 얼굴이 보여요 귀여워 어우 날씨 굉장히 많네 하하하하 어 그러네요 날씨 진짜 좋다 야외 차우겠잖아 우리가 저는 옛날 저희 벽티가 떠올라서 아 괜찮네 그러네 추억 추억 추억을 추억이 된 셈이네 그러네 응 우와 아 귀여웠지 너무 예뻐 오 오 너무 예쁘다 오 오 오 오 댄스 브레이크 전색인가요? 전용기 전용기 어 이제 소녀시대를 위해서는 언제든지 달려올 수 있다 하하니깐 이거 너무 우상이 섹시해요 하트요 하트요 진짜 놀랬어 아 귀여워 희연이 어색한거 같은데요 저요? 조금 조금 그랬어요 오 연루 유리는 지금 화보탈을 드리기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래야 돼 맞아요 오 유니아 위험해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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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유나 재수영화 네 아 재수영화 미스피보 미스피보 수영화 하파 수영 personne 수영тя 수영언니 머리 색깔이 두 가지로 되네 수영 아랑하게 찍을 수 있도록 하하 이 부분 너무 청년이죠 하하 이런 유니아 유니아 매우 많이 유니아 많이 수영 하하하하 러디 운동이 가죽 이거 예뻐 유리언니 지금도 아 은혜은 잘허 아랑 희연이 예뻐 이거 티저에 나오는 거 되게 좋아하더라. 진짜? 저거 트로트 게임인데? 티저에 나왔잖아. 롱은 이 세상에. 생각보다 입을 많이 했어. 고소카메라. 나 이 부분 좋아. 너무 좋아. 이 춤 너무 좋아. 이 춤 너무 좋아. 뒤에 막 난리해 난리해 난리해. 맞을까 봐 무서워. 복부가루. 우리 크레파스 같다다. 이 마리로스가 너무 예뻐. 맞아. 뒤에 난리 났다. 파티야 쉬고 주는 파티. 파티 파티. 난리 났네요. 불렀다 불렀어. 불렀다. 놀이공원 그거 같아. 다 너무 고생했어요. 진짜 고생했다. 15주년답게 아주 축제 분위기. 불꽃놀이까지 이렇게 멋있는 공간에서. 물론 합성이었지만. 멋있는 공간에서 저희가 축제하는 이런 뮤비를 만들게 되어서. 기쁘네요. 맞아요. 약간 이제 우리 각자 열일 할 때 그 룩과. 단체 씬에서도 풋풋한 그 의상과. 컬러풀한 의상. 이게 다 너무 확실하게 달라가지고. 매력이 어필이 된 것 같아. 한 명 하나 여쭤볼게 다 예쁘니. 뭐야. 뭐야. 언니 언니 오신 거 아니야. 진규 언니. 언니 아까 한 분. 소시는 소시가 제일 좋아해. 맞아. 소시는 소시가 소시의 팬이야. 너무 좋아해. 맞아. 소원도 많이 많이 좋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. 아 근데 소원 리액션도 너무 궁금해. 맞아. 리액션 캠 올라왔어요. 우리 다 보자. 킨독을 제일 좋아할 것 같다. 에 한 표. 맞아. 너무 데뷔 초반 같아. 맞아. 맞아. 마이 씨도 엄청 청량해 보이는데 너무 좋은데. 그치. 우리 연습실 배경 같아서. 양수 씨 위명. 옛날에 떠오르던 거에요? 너무 좋죠. 왜냐면. 향수 향수. 꿈을 키웠고. 예전에 저희 안무 연습실. 그 영상들을 돌려봤거든요. 이전에. 근데 너무 옛날들 떠오르는데. 이걸 보니까. 와. 잘 컷 봐. 표지. 맞아요. 완벽 실직. 많이 사랑드려요. 네. 회복 많이. 사랑해주세요. 지금은. 소녀시대. 사랑해 주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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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